하아... 아이씨... 너무 달려왔나... 아이씨... 쓰리다... 뭐? 다시 말해봐 뭘? 아까 한 말 똑같이 다시 해보라고! 에이씨... 쓰리다? A3... Still alive? A3 Still alive! 오늘 만나는 클라이언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래? 어, 나도 들었어 완전 에이스라며? 얼마나 대단하면 다들 에이스라서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스리입니다 별... 별명이 아니라... 이름이... 에이스리? 예 제가 바로 에이스리 A3 Still alive! 아... 이번에는 진짜 잘 나와야 하는데 아싸! A가 두 개? 와... 나 이러다가 꽉 수석하는 거 아니야? 아... 이 교수는 정치 짜게 주기로 유명한데 안 돼... 제발... 제발... 아! A가 세 개? 그럼... A3... Still alive! A3 Still alive! 아... 심심한데 게임이라 하자 무슨 게임... A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말하기... 게임... 야 대신... 지는 사람은 이거 다 마시는 거다 여긴 너 전부 다 이거 다? 어 전부 다 오케이 콜! 애플! 애플! 야 애플이 뭐야... 진짜...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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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3 Still alive! A3... A3 Still alive! 오늘은... 여러분들의 편안한 수면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A... A3 Still alive! A3 Still alive! 사전 등록 중